오늘 바하마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돼지랑 같이 수영하는 그런 투어가 있는데요 그게 가격을 제가 18만 원인가 줬어요 130달러인 것 같은데 오렌지가 왜 이렇게 크게 바래요 지금 오렌지가 큰데? 근데 여기 망고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려갑니다 와 굉장히 햇빛이 왜 이렇게 크다 여기 여기 배 저기 있네 알로 와 여기 물 진짜 깨끗한데요 미쳤다 와 배 진짜 크다 자 이거는 터그 보트라고 하는 건데요 배에 접이한 시 이 배가 옆에 붙어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참석역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느낌의 전광판이 있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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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하마의 기념품 가게입니다 아 화려하네 아마 가격이 얼마? 22달러 나쁘지 않나 오늘 이걸 하러 갑니다 오늘 이걸 하러 갑니다 오늘 수고하러 갑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원래 부두 쪽은 물이 좀 더럽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깨끗하다 오우 오우 자 오늘 컨셉은 캐리비안의 해적으로 가겠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돼지를 잡으러 갑니다 여기 물이 차와요 여기 물이 차와요 물이 차와요 물이 차와요 지금 여기에 섬이 있는데 이 섬에서 놀사람도 내리고 돼지랑 수영할 사람들은 여기 놔버립니다 아 근데 여기 스노클링하면 잘 보이겠다 아 근데 여기 스노클링하면 잘 보이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피익스 비치 돼지네 돼지 얘 뭐 먹노? 와 쟤 진짜 크다 쟤 이 자식들 커서 뭐가 되려고 먹기만 하자 저게 진짜 많아요 저기 뭐 돼지 농장이에요 캡틴 토니 캡틴 캡틴 토니 와 소비익 에 완전히 얘는 메..멧돼지 인데 이거 왜 이런땐erne 돼지 보내고났을까 돼지 같은 놈들 이거 지금 잘 먹어port 그 다음에 어떻게 키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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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옷 키잎 이거 피베기야 제가 한번 시식을 해 보겠습니다 정답이고요? 돼지다 돼지 이리와 이리와 미친 거 해가 이거 와 씨 잠깐만 아 안돼 아니 아니 얘네 뭐야 자 이리와 어 미안합니다 이리와 아 이거 인공이 없네 오오오오 자자 애기 좀 줄게요 금성이 있어 이리와 이리와 여우 얘는 귀여워서 주고 싶어요 아 имมา 이 자식이 너 주려고 하는 거 아냐 기음 놓고 자 이리와 어 얘 수영 수영할 거 수영 엄청 잘하네 돼지가 돼지 퇴근 와 근데 쟤네들 진짜 많이 잘 들렀다 아 줄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 와 여기 물 진짜 깨끗한데요 와 이때까지 같이 타는 중에서 불쌤끗한 거예요 바다의 소리가 들립니다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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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네 일단 마을 한 바퀴 구경하고 스노클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을은 이제 세로로 굉장히 긴 되게 수영장이 있어요 마을은 이제 세로로 굉장히 긴 마을은 이제 세로로 굉장히 긴 바닷물 아이가 바닷물인거 같은데 그리고 여기 한쪽은 해변이고 한쪽은 이렇게 방타재 같은 느낌 아 여기 등대가 있고 저쪽이 스노클링 포인트인거 같아요 저분은 라이프가드인가 그런거 같네 이게 식당이다 안녕 하이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기 끝인데 끝까지 가서 밥을 먹어야 한다고 여기 등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와우 와 느낌있네 여기 지금 제가 이쪽에 있고 저는 저울 끝에 가야 한대요 이거 언젠가 아 아 25달러 25달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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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우선 첫 번째 퀴즈 정국 만료 가장하셨어요 떡두 예 어 천국 자 징힌 징힌 äche이 20 5달러 서비타이점 5달러 서비타이점 5달러 20 20 4 5 5 5 아니, 비행기 어딘는데 헬로 에어플레인 으 으 으 으 으 여러분, 정말로 절에 올려오세요. 잘해봤어요? 정말! 예, 정말! 너는 좋지 않나? 진짜 맛있다. 이거 하나 생긴게 완전히 꾸며놓은 건가? 여기 마사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해야해요. 여기가 백만장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진짜 의리의리하라. 거의 뭐 신녀들 시원합니다. 그리고 저 동그란 엑스자는 쓰러스트라는 표시입니다. 이건 뭐지? 매번 다르네 이거.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아까 처음에는? 지금 약간 블랙펄 해적 그런 느낌인데? 나의 쇼핑 실력을 보여주지. 저거 쇼핑 잘 타는 사람은 그 약간 파란색 팔찌 같은 거 보고 있어요. 저도 오늘 그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쇼핑을 한 두 번 정도 사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나요. 렛츠고 렛츠고.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저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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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아쉽네요 진짜. 왜 안되지? 내일 또 도전합니다. 저거. 아 여기 뭐야. 뭔가 꾸며져 있는데요. 뭐야 이거. 오늘 뭐 앵커 아웨이 행사인가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방이 한 저쪽인가 된단 말이에요. 인사이드망의 좋은 점이. 행사 같은 게 있으면 바로 볼 수 있어요. 바로 보고 이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점이 있어요. 이풀이 원래 이가인가? 아니면 이풀이 이것 때문에인가? 알라디 알라디. 오 마법사. 저분 얼굴에. 앞면 그쪽에 약간 경렬우실 것 같은데요. 뭐야 이거. 아이고. 저는 라클라이밍. 도와주는 사람인데. 라이팬. ladies and gentlemen oh my god sir please say let's forward oh my god sir 시즌 아 시즌 약간 엉성한데 이거 약간 조금 그런데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쇳벌이 뭔데? 오 이거 진짜 잘한다 아니 이번에도 되게 귀여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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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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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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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여기 일하시는 직원분들 다 봤어요 지금 라클라이밍 하시는 분이랑 공연장 안내해 주시는 분이랑 딱 다 있더라구요 그리고 뭔가 전문적인 분들이 하시는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용성했어요 뭔가 인간미가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각자 다 틀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대로 다들 하시더라구요 레스토랑 오픈 하나 보세요 와우 노래랑 딱 잘 맞아 떨어지는 맛 땡큐 브로콜리 아 근데 이게 진짜 맹맹하다 딱 좋아 아 장난 아닌데 이거 뭐야 이거 음 음 와 이거 수육 수육 와 장난 아니다 와 이거 굉장히 맛있네요 역대 크기도 이게 와 저기 엄청난 음식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보세요 이거 피망 안에 파거리 로켓 작동은 따끈하다고 볶음밥인데 토마토소스랑 볶은거 같아요 마치 이제 삼계탕 배를 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고이 원로급이 앉는 그런 의자 같은데요 고향에 안녕하세요. 맛있다. 할아버지 선생님께 학부모는 우리한테 학부모는 지금 한차로요. 음식을 많이 밖을 수 있는 학부모는 학부에 같이 petits 한천시에서 두 원하고 학부모는 학부모는 이 단rea 학부모는 학부모는 이런 걸 학부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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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가 학부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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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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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관계 신용시키는 중. Let's go with that. Are you ready, my love? Are you ready? Yes! Are you ready? Sorry. All right.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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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Three. Four. Yeah.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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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